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지난 주말이 한가위 연휴였죠 이 한가위 연휴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구촌이 굉장히 좀 슬퍼할만한 소식이 전해졌었죠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가 향년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 국가장에 들어갔고 이제 다음 주말에 영국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 예식을 치를거에요 영국 성공의 예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전세계의 정상들이 런던에 다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근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냥 발도장 찍고 바로 뉴욕으로 넘어갈거에요 왜냐면 같은 날 유엔총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아침에 장례식을 치르고 아마 유엔총회의 개회를 조금 오후 시간으로 늦춰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감안해서 뭐 아니면 말고 자 그러면 내가 뭘 준비를 안 했겠어요 했겠지 네 그래서 원래는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해서 이제 사십역사 컨텐츠 인물탐구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PPT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 엘리자베스 이야기를 하자니 어 영국의 윈저 왕조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사 범위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새 왕이 된 찰스 3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보니 분량이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총 3부로 나뉘어져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PPT 페이지가 일단은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거를 3번에 나눠서 올릴 거예요 자 영국 민저 왕조와 엘리자베스 2세 그리고 찰스 3세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부제가 있어요 영국 왕실에서 펼쳐지는 막장 드라마 네 여러분 그 찰스 3세가 이혼했다 재혼한 거는 알죠 음 그리고 찰스 3세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펼쳐지는 막장 드라마가 됐고 윈저 왕조 전체 이야기로 오늘의 컨텐츠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PPT 제작이 사실 하루 안에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파트가 세 개로 나눠질 거예요 자 일단은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국 윈저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앞부분에 앞부분에 오늘 영상 1부에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가문의 유래는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제일 유명했었죠 빅토리아 여왕의 배우자였던 남편 엘버트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엘버트 공이 아무래도 낳은 자손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영국의 윈저 왕조예요 물론 엘버트 공의 바로 그러니까 엘버트 공의 아들 빅토리아 여왕의 바로 다음 왕부터 윈저 왕조를 부르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엘버트 공은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독일 출신이에요 여기 엘버트 공의 본명을 보면요 프란츠 알버트 아우코스트 카르 에만웰 네 독일식 이름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제2의 국어로 독일어를 했어요 그리고 부치는 작생 코브르크 고타 공작이었던 에른스트 1세예요 네 독일의 공작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뿐만이 아니고 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왕가의 집안이면요 좀 다른 나라의 왕가끼리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귀족이랑 결혼을 하기도 해요 뭐 공작이라든지 백작이라든지 이런 집안이랑 결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있는 사람들끼리 끈끈하게 진짜 귀족끼리 만나서 귀족의 피를 계속 이어가는 그게 근대와 이전의 유럽이었어요 근데 이 프란츠 알버트 아우코스트 카르 에만웰 이 사람이 1840년에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랑 결혼을 해요 한오버 왕조의 여섯 번째 왕이에요 영국 한오버 왕조 그래서 이 한오버 왕조가 어느 왕조냐면요 영국 명예혁명 알죠 영국 명예혁명 시대 때 스튜어트 왕조예요 스튜어트 왕조가 단절이 돼요 이제 후손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서 명예혁명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영국의 왕이 힘이 예전보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지금과 같은 입헌 군주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조가 한오버 왕조예요 그 한오버 왕조의 여섯 번째 왕이 빅토리아 그 빅토리아가 영국의 첫 번째 여왕은 아니라는 거 알죠 그 영국의 첫 번째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예요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 헨리 8세의 딸이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좀 고생을 좀 이혼을 좀 여러 번 해요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왕비들을 패하고 죽여요 그 딸들 중에서 한 명이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두 번째 여왕이었고 그 명예혁명 이후에 여왕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여왕을 끝으로 스튜어트 왕조가 끝나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최초의 여왕은 아니다 라고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랑 결혼을 하면서 영국 국적을 따요 왜냐하면 영국의 왕이랑 결혼을 하려면 영국 성공의 신자여야 되잖아 잉글랜드 성공의 신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 국적을 영국으로 바꾸게 돼요 이름을 영국식으로 바꾸게 돼 그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 사이에 난 맏아들이 에드워드 7세예요 1901년에 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20세기에 죽어요 그 크림 전쟁 시대 때 여왕이었고 그 노벨상이 생긴 것까지를 보고 죽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 때 또 유명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인데 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1910년에 죽거든요 그 정도 시대예요 빅토리아 여왕은 그리고 좀 말년에 인도 제국 황제까지 겸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마 이 에드워드 7세 즉위 시점이 굉장히 늦어요 물론 찰스보다는 빨라요 찰스 3세보다 빨라 그 에드워드 7세가 꽤 늦은 나이에 즉위해요 빅토리아가 제2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엘리자베스 2세만큼은 아닌데 영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위했던 여자 군주 중에서 2위가 빅토리아예요 종전기록이야 하무이며 에드워드 7세가 얼마나 늦게 주위를 했겠어요 마다들인데 그래서 영국의 작생코브르크 고타 왕조가 이때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작생코브르크 고타 왕조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왜냐면요 이대만의 가문 이름을 독일시에서 영국식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작생코브르크 고타 왕조는요 왕이 딱 2명이에요 에드워드 7세 그리고 그 아들인 조지 5세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7세가 1841년생인데 1901년의 즉이에요 만 59세의 즉이에요 엄마가 너무 오래 해먹어서 엄마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들이 거의 60대가 다 돼서 왕이 돼요 빅토리아 여왕의 마다들이다 보니까 그쵸? 내가 얘기했잖아요 찰스 3세보단 낫다고 찰스 3세는 70대의 즉위 그래서 에드워드 7세가 59세에 즉위해서 제위 10년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10년도 못 채우고 죽어요 제위 9년만에 죽어요 찰스 3세요? 이미 병원 갔다 왔잖아 코로나 확진되고 왔잖아 그래서 제위 10년도 못 채우고 죽었는데 그러면 에드워드 7세의 마다들이 계승한 게 아니에요 여기 조지 5세는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둘째 아들이라서 계승서열이 2위였는데 형 엘버트가 독감으로 일찍 죽어버려요 그 시절의 독감이면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폐렴도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어요 독감이 심해지면 폐렴이 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죽었고요 둘째 아들 조지 5세도 1865년생 그러니까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나 왕을 오래 했는지 알 수가 있죠 60몇 년 했지 그래서 그 1910년에 즉위를 했는데 네 즉위 시점에 이미 44세였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25년이나 했어 25년 했을 정도면 재위기가 짧은 건 아니죠 음 그래서 1936년까지 재위예요 네 근데 이 재위기간 중에 전쟁이 일어나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작생 코브리크 고타 가문이 독일의 공작 가문이었는데 국민들이 영국 국민들이 독일이 적국인데 적국의 공작 가문이 자기네 나라의 왕가라고 생각해봐요 죽여 패고 싶겠죠 어 국민들이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서 그 이 감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조지 오세가 그 자기의 이 조상님들이랑 친척들이랑 손절을 해요 가문 이름을 영국식으로 바꿔요 근데 가문 이름을 좀 뭐 이것저것 생각을 했대요 했는데 영국 왕실의 역사적인 거주지 당시 윈저성이 별장이었대요 근데 이 윈저성의 이름을 따서 가문 이름이 윈저가 돼요 지금 영국 왕실의 그 왕궁은 버킹엄 팔레스죠 그래서 이 윈저성의 이름을 따서 가문 이름이 윈저가 돼요 그래서 그 그 이후 그 이때 조지 오세 조지 오세 이후로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남자 왕족들은 모두 윈저 왕가다 이렇게 법이 정해졌어요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하고 나서 앞으로 내 아들들도 윈저 가문으로 간다 하고 모습을 받았어요 엘리자베스 2세의 엘리자베스 2세도 보통 여왕의 아들이 되면요 아빠의 가문을 따라가는데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여자라고 왕이 계승서를 해서 밀려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계승서를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일단은 계승서열 1위는 마다들이에요 마다들이 일찍 죽으면 그 다음 계승서열은 마손자에요 왕세손이에요 그래서 왕세손이 죽으면 왕세손의 동생이 다음 계승서열이에요 그 다음 없으면 왕 그러니까 왕 그 왕세손들이 다 죽으면 왕세자의 다음 동생이 그 다음 서열이에요 그리고 그 왕세자들도 다 왕세자들이랑 공주들도 다 죽으면 그 다음이 왕의 동생이 계승서열이 되요 남녀 관계없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찰스 3세도 다른 가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윈저 가문은 그대로 써요 자 그래서 윈저 왕조는 아무래도 전쟁을 겪으면서 그 왕조의 지속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조지옷의 제위 중에 제1차 세계대전만 있었느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있었어요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바로 아일랜드가 우리 독립하겠다 하고 무장투쟁을 했어요 사실 전쟁 자체는 오래 안걸렸는데 이 이후로 아일랜드가 이제 점차 권리들을 하나씩 갖고 가기 시작해요 뭐 자치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 잉글랜드 정부가 아일랜드의 독립을 완전히 승인한 거는 1949년이에요 자 그리고 조지옷의 제위가 한 25년을 했는데 이 전쟁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를 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간 그 왕들이 왕들이 되게 외로운 자리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막 맘대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물론 그 요시대에는요 왕자들이 학교에 안 다녀요 왕자들이 학교에 안 다녀고 가정교사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찰스 3세를 시작으로 영국의 왕족들은 유치원 나이 때는 가정교사한테 받지만 학교 갈 나이가 되면 그래도 귀족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정도는 가요 찰스 3세때부터 이제 학교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찰스 3세를 시작으로 그래서 지금은 영국 왕족들도 학교를 다녀요 그러고 그 그러니까 찰스 3세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친구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때 시절의 왕들은 친구도 얼마 없어 그러니까 뭐 담배 피우든지 먹든지 그 뭐냐 십자군 전쟁 출전했었던 그 사자왕 리처드의 동생이 존 왕이 있었죠 이 존 왕이 스트레스 때문에 과식으로 죽어요 중세 때 얘기긴 하지만 과식으로 죽어요 진짜 그 정도인데 얼마나 스트레스 풀 게 없었겠어 그래서 담배 피다가 만성기관지염에 걸려버려요 거기에다가 1915년에 말에서 떨어져요 이때 좀 크게 다쳤겠죠 이때 다친 거를 시작으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1928년에는 폐혈증까지 걸렸었어요 보통 폐혈증이요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폐혈증이 죽을 수도 있는 병인데 겨우 살아나요 그 1928년 쯤이면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요 군인들이 그 괴사 해서 죽었던 원인 중에 1위가 폐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 제1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참전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군의관으로 참전했을 때 그 병사들을 돌보면서 느꼈던 게 폐혈증으로 병사들이 피가 썩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뭐 총상을 입든 칼로 상처를 입든 그 전쟁 중에 감염 그 다쳤던 상처에 2차 감염으로 폐혈증이 와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구를 시작해서 발견해낸 게 페니실린이에요 그래서 그 페니실린으로 폐혈증 환자들이 나중에 많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어쩌면 이 폐혈증 때 자라면 페니실린 주사 맞고 살아나설 수도 있어 그리고 이후에 치매까지 와요 그리고 말년에 산소호흡기 까지 끼고 살았는데요 1936년에 죽는데 이때 이제 주치의가 좀 고통을 잊게 하고자 주사를 계속 났었대요 근데 이 모르핀 주사를 과다투여한 거야 이게 나중에 밝혀진 게 있어요 나중에 밝혀진 거에 의하면 모르핀 주사를 과다투여했었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투여해서 죽었다 쇼크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좀 찾아보면 그 아마 영국 언론기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조지우세의 마다들인 에드워드 8세가 즉위를 했어요 1894년생이고 1936년에 즉위를 해요 물론 그 아 여기 이거 좀 약간 오타인 것 같긴 한데 그 일단은 30대에 즉위한 건 맞아요 음 아니다 40대 아 40대 맞구나 어 40대 맞네요 계산해보니까 만 41세 맞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도 아빠가 25년을 제휘했으니까 그 즉위했을 때 나이가 30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40대쯤에 즉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1년도 안 채우고 왕위에서 물러나요 본인이 왕위에서 물러나 327일 만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아빠인 조지 5세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지 5세가 좀 약간 에드워드 8세한테 훈육을 좀 엄격하게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였나 그 보통 부모가 너무 엄격하게 훈육하면 그 자녀가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좀 심리적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인생 한 번 살고 죽잖아요 두 번 살지 않잖아요 하모이며 처음 해보는 결혼 그리고 처음 낳아보는 자녀 처음부터 잘 키울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좀 상처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에드워드 8세는 그 스트레스의 여자로 풀었어요 바람둥이 그러니까 아빠는 담배로 풀었고 아들은 여자로 푼 거야 여자로 풀어 근데 연애를 했는 상대가 하필이면 이혼 경력이 있는 윌리스 심슨이었던 거예요 윌리스 심슨 근데 당시 잉글랜드 성공의 교류는요 이혼한 사람이 재혼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헨리 8세 얘기하자면요 헨리 8세가 성공의 를 만든 이유가요 가톨릭에서 혼인성사를 멋대로 파괴할 수 없어요 혼인성사 멋대로 파괴하고 재혼아 하는 게 안 돼요 그 하느님이 맺은 인연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게 가톨릭의 글이에요 가톨릭의 10개명 중에 가늠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두 가지 개명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재혼하는 것은 가늠에 해당하는 거야 가톨릭의 의료에 의하면 그래서 헨리 8세가 아들 낳고 싶어서 재혼하려고 네 그래서 성공에 맞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러면 이 재혼을 남발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맡기기에 만들어낸 규정이 전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은 해도 돼 이혼은 해도 되는데 전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도 전 왕비 죽이고 재혼해요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 재혼을 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요 찰스 3세가 지금의 왕비인 카밀라랑 바로 재혼을 못했어요 나예나 왕세자배랑 이혼을 한 다음에 바로 재혼을 못하고 그 이혼하고 9년이 지나서야 재혼을 했어요 그 이유가 영국 잉글랜드 성공회의 교리를 바꿨어요 그 교리 바꾸기 힘들잖아 그래서 찰스 3세 재혼 과정에서 이 해당 규정을 없애요 재혼 맘대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카밀라가요 전남편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심지어 찰스 3세는요 카밀라 전남편 아들의 대부예요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낙장 드라마지 카밀라 전남편 아들의 대부야 그렇기 때문에 하무이며 영국왕이 영국왕은 잉글랜드 성공회의 수장이에요 최고 제사장이야 하무이며 교리를 어길 수가 없겠지 그래서 심프슨과의 사랑을 위해서 1936년 11월 영국왕에서 퇴위해요 그리고 그 이듬에 결혼해요 왕위에서 몰랐는 남의 결혼해요 지멋대로 음 그래서 그 퇴위 후에 자기는 윈저공이었는데 그 왕족으로서의 좀 몇 가지 권리를 좀 포기를 했겠지 재혼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지 5세가 책임이 커요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놓은 게 아빠 책임이 커요 아들이 얼마나 삐뚤어졌냐면 왕위에서 물러난 다음에 나치 독일을 방문하네 그래서 히틀러를 포함해서 나치 고위 간부들이랑 막 밥도 먹고 막 그 막 파티도 가고 네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40년에는 나치가 이제 폴란드 점령을 끝내고 공격 루트를 프랑스로 바꾸죠 알자스 롤렌 지역을 바꿔버리죠 이때 그 뭐냐 이제 파리가 점령이 되죠 1940년에 파리가 점령이 되고 이때 에드워드 8세가요 윈저공이 그 프랑스 남부에 있었던 친 나치 성향의 괴뢰 정부가 있어요 비시정부라고 이 비시정부인 프랑스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때는 좀 나치의 협력적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갈아타요 나중에 이제 갈아타는데 그 스페인으로 망명을 시도하는데 문제는 이 스페인으로 망명을 못하고 리스본에서 걸려요 리스본 포르투갈이죠 영국이 끈질기게 추적해가지고 리스본에서 잡아요 그렇게 냅두면 또 말썽부릴 거니까 그 뭐냐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 제도인가 그 바하마 총독으로 보내버려요 저기 대서양 카리브해에 그때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이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에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사고치니까요 바하마에서요 이제 바하마가 카리브해에니까 미국이랑 가깝잖아요 미국 기자들 통해서 계속 나는 나치를 지지한다 계속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 양반이 골칫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디든지 막 그래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가라 해가지고 바하마 총독을 물러나요 그냥 이제 또 풀어줘 근데 전쟁이 끝나고도 영국에 와서 살라고는 안 했어요 왜냐면 영국에 또 오면 또 문제 일으키기가 뻔하니까 야 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영국엔 오지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그냥 경조사가 있을 때만 버킹헌중궁이 잠깐 왔다 가라 하고 왕족들이 사적으로 만나진 않았대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래서 남은 여생은 70대까지 프랑스에서 살면서 그 죽은 다음에 유해가 영국으로 돌아와요 음 자 그래서 에드워드 8세가 왕에서 물러난 다음에 다음 계승서열은 동생이었던 조지 6세한테 가요 왜냐면 에드워드 8세가 결혼을 위해서 왕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에드워드 8세에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계승서열은 동생인 조지 6세가 된 거야 근데 동생도 40살에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제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 15년의 제의 기간이 졸나게 개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형이 형이 동생한테 진짜 골칫거리긴 왕자리 나는 하기 싫어 니가 해 하고 떠넘기하고 갔기 때문에 동생은 진짜 그 제의 기간 또한 개고생 하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조지 6세의 딸이 엘리자베스 2세잖아요 음 근데 이 조지 6세는요 헨리 7세가 개창했던 튜더 왕조 이후 순수 영국인과 결혼한 최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가 아까 좀 초반부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왜 엘버트 공이 독일 공작 공작 출신 공작의 아들인데 왜 빅토리아 여왕이랑 결혼했냐 이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 그 뭐냐 유럽에서는 다른 나라의 귀족이랑도 막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좀 친한 나라들끼리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도 원래 그 물론 조세핀은 조세핀이라는 여자가 원래 그 전남편이랑 사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원래 이제 조세핀을 황으로 해가지고 황제에 올랐었는데 그 조세핀 말고 마리로이즈라는 여자랑 또 결혼을 하죠 근데 이 마리로이즈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녀예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녀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랑은 결혼동맹을 맺어요 근데 이 결혼동맹이 라이프치의전투 때 깨져요 오스트리아가 연합군 편에서 그리고 그러고 나서 마리로이즈가 친정으로 가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다른 백작 나이 많은 백작이랑 눈이 맞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알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로 가서 거기서 죽죠 쓸쓸하게 어쨌든 나폴레옹도 결혼동맹을 맺었을 정도인데 하문며 유럽의 왕들이 다른 나라랑 결혼동맹을 안 맺었겠어요 맺었지 그랬는데 그 조지 오세가 그 자기의 이제 조상인 독일 쪽 가문이랑 손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 조지 조지 육세 같은 경우는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쯤에 하필 그때쯤에 전쟁이 터져버려가지고 그 그러니까 그 신부감을 고를 수 있는 다른 나라가 딱히 없는 거야 프랑스는 프랑스는 전쟁통에 결혼한 데 찾기 또 뭐하고 음 그래서 영국 사람이랑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조지 육세는요 원래 왕이 계승서열이 아니어서 후기자 수업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였나 원래 선천적으로 좀 말을 더듬는 증세가 있었는데 막상 왕 자리를 떠맡아야 되니까 또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왕은 연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설을 하려면 스피치 연습을 해야 되죠 네 정말 그 선생님까지 고용해서 스피치 열심히 배워가지고 결국은 극복을 해요 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도요 원래 태어날 때는 반개왕족 이었어요 왕의 조카로 왕의 조카로 태어났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도 처음에 난 반개왕족 이었는데 졸지에 그 왕새녀가 된 거야 맞딸이니까 맞딸이니까 왕이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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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가 되어버리니까 한 그냥 잘 지내다가 갑자기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된 거야 뭐 그런거죠 음 아 왕의 조카도 공주라고 불려고요 그 왕의 손녀도 공주라고 불러요 공주 칭호 저요 왕자 공주 칭호 저요 왕족 이면 자 그래서 하필이면 문재하 형이 해외로 도피를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조지 6세는 죽을 때까지 개고생 하나 죽어요 어떻게 개고생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제2기간에 일어났죠 네 제2기간에 일어났고 전쟁 끝났더니 인도가 독립하네 아일랜드도 독립하네 네 그래서 1947년 8월 15일에 영국이 인도의 독립을 승인해요 물론 인도가 독립을 승인받은 것은 1947년 8월 15일인데 이제 건국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가 실제로 인도 연방이랑 파키스탄에 정보가 세워진 건 1949년 이에요 그 이유는 분열됐죠 종교 때문에 분열돼가지고 실제로 인도가 정부를 세운 건 1949년 이에요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이죠 네 8월 15일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 이 8월 15일에 그 1945년은 우리나라 독립기념일이고 그 광복절이고 1947년은 인도 독립이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8월 15일이 성모승천 대축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모승천 대축일이 개신교에는 없어요 그 성모승천 대축일이 아마 20세기에 와서 가톨릭에서 믿는 교리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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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승천 대축일을 가톨릭에서 만지네요 그리고 1949년은 아일랜드와의 분쟁을 끝냈어요 독립 승인을 했어요 사실 사실 이거는요 아일랜드가 거의 20몇년 전에 독립전쟁을 해냈는데 그냥 영국 정부가 그냥 얘네들 어떻게든 잡아 두려고 독립 승인을 안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이때 제3시기 나라들이 되게 많이 독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독립해가지고 정부 세웠잖아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사실 그 흐름에 맞춘 거야 근데 사실 조지 6세는 말을 더듬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건강이 안 좋았던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도 안 좋았지 말더듬 증세 극복한다고 스트레스도 엄청 쌓였지 하필 왕이 되고 나니까 전쟁 터졌지 스트레스 사이저 전쟁에 과로 쌓이고 스트레스 사이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풀 방법이 담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피함으로 죽어요 그리고 1952년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를 하게 되죠 맞아요 형보다 먼저 죽었어 형관리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요 참 이게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해 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진짜 그 유럽 역사도 파고보면요 진짜 그 사극에서 가끔 가다가 좀 어이없는 얘기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극에서 어이없는 얘기 나온 것도 사실 역사에 기록된 거를 고증을 해가지고 그걸 또 좀 드라마로 각색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사극도 그러니까 사극에서 좀 약간 어 이 사람 왜 이렇게 어이없게 죽지 하는 게 사실 그게 역사적인 기록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자왕 리처드의 동생인 존왕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 폭식하다가 죽었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러시아에 차렸던 표트르일세 알죠 표트르일세가 왜 죽었냐면요 표트르일세가 그 이제 발트의 바닷가에서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 있죠 그 바닷가에서 좀 누가 사고가 있어서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바다에 빠진 거를요 황제가 직접 구조에 동참하겠다고 그 한겨울에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며칠 뒤에 표트르일세가 독감으로 죽어요 참 사실 그거죠 황제가 그 구조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 부터도 물론 노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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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 그 관점에서 보면 와 진짜 모범적의 황제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가치관에 의하면 사실 황제가 직접 나서지 않잖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노블리스 그 황제가 직접 어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하면서 했다가 톡감 걸려서 죽었다는 게 더 어이가 없잖아요 네 표트레스 그래서 죽어요 사실 그 점 쪽팔릴 거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역사들 되게 찾아보면요 유명한 인물들이 좀 정말 어이없게 죽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로마 황제 중에서는요 그 벼락 맞고 죽은 황제도 있어요 진짜 운도 지리도 없게 그 벼락 맞아서 죽은 황제가 있어요 군인 황제 시대에 똥 누다 죽은 아니 진짜 벼락 맞고 죽은 황제 있어요 웃자고 하는 게 아니야 그 그 진짜로 그 그 역사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또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 그래도 유명한 나라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왕조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는 기록이 남거든요 역사가 될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요 서로마 제국이 한 그 474년 그때 멸망했다는 거는 세계사에 그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 연도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서로마 제국이 몇 월 며칠에 멸망했는지는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 어떻게 서로마 제국이 몇 월 며칠에 망했는지 기록이 아무도 안 남아 그 기록이 왜 안 남아 있을까 어 분명 그렇게 큰 나라며 누군가는 기록을 했을 텐데 아니요 순식간에 망하지 않아요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거든요 공교롭게 로물루스는 로마를 처음 도시국가를 세웠던 왕의 이름이고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재정으로 완성시킨 사람의 이름이에요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공교롭게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근데 이 사람은요 어릴 때 황제가 됐다가 오두아케르에 의해서 그 게르반 용병대장 오두아케르 그 사람에 의해서 음 그 당시 서로마 제국의 황공은 로마에 없었어요 밀라노에 있었어요 그 서로마 제국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어딘가 다른 곳으로 조용히 모시고 오두아케르가 왕에 올라요 근데 당시 게르반족이 문자를 알겠냐고 게르반족이 이거를 기록할 생각을 안한 거예요 흐 흐 흐 그리고 사실 서로마는요 그 서로마 제국 말기 때요 로마시가 두 번 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로마시가 털렸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 쌓였어요 이 지중해 세계가 그런데 두 번째 털렸을 때는 아 뭐 얘네 또 털렸어 그렇게 큰 관심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의 역사학자들이라도 관심을 가졌을 것 법한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요 진짜 다른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안 가진 거야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몇월 며칠이 멸망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까 우리가요 삼국시대 인물들 중에서요 생물이 미상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삼국시대 인물들 중에서 생물이 미상인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당나라 고구려 쪽 총관 고구려 원정대 총관이 이적이었죠 그 이적의 지시로 인해서 668년까지 삼국에 있었던 역사책들을 다 태웠어요 고구려 것만 태운 게 아니고 백지 것도 태웠고 신라 것도 태웠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서였던 100권짜리 그 6이라는 역사책이 있고 그거를 영양왕 때 좀 그 요약정리하고 뒷부분을 좀 추가했던 5권짜리 신집이 있었죠 그 신집도 탔고요 백제의 역사서였던 서기도 탔고요 신라 진흥왕 때 역사서였던 국사도 탔어요 그때 그때 삼국시대에 생물 미상이 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누군가의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히 100%까지 아니다도 최대한 고증을 해볼 텐데 사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사극을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서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역사책을 다 태워버린 이후에 삼국사가 편찬이 돼 있어요 삼국사가 편찬이 됐고 나중에 김부식이 삼국사결을 편찬을 할 때나 그리고 이련이 다른 편찬 편찬 팀이랑 같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 삼국유사는 이련이 혼자 쓴 게 아니에요 삼국유사가 편찬될 때 거기에 나와있어요 삼국사를 참고했다 근데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쓰여질 때까지는 삼국사기 이전에 쓰여졌던 삼국사가 남아있어요 이거를 삼국사기랑 비교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구삼국사라고 불러요 물론 이 구삼국사라는 책은 지금 발견되어 있지 않아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역사서는 삼국사기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한 진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은 다 남아있어요 좀 어이없을 수도 있어 음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윈저 가문 이야기를 찾아보면서요 야 이번에 그 특히 에드워드 8세익이 조사를 하면서 야 여자 때문에 왕위를 포기해? 이거를 보고요 진짜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에 들더라 여자 때문에 결혼하고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 교리 문제 때문에 그 이혼여랑 결혼을 못해 근데 난 결혼을 하고 싶어 결혼을 하려고 왕위에서 물러나 아주 쿨한 남자 네 이럴 수가 있구나 이번에 그래서 내가 이 윈저 가문에 대해서 그래서 영국판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에드워드 8세의 퇴위는 윈저 가문의 막장 드라마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뭐 오늘 컨텐츠 1부는 여기까지겠지만 여러분들 2부 3부 보면 영국 윈저 가문에 얼마나 또 그 결혼과 관련해서 사랑과 관련해서 얼마나 또 막장스러운 요소가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만나도록